그리고 마음이 수천 번 바뀌고 있었고요. 제 선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눈 감아주세요. 제가 오늘 잡을 사람의 손은요. 아, 진짜. 진짜 좀 있다. 아니, 진짜. 나는 여기서 차이면 뭐야. 완전 최악인 거야. 다행이야. 이준희 씨, 남순과 결혼할 거예요. 골갓들을 떨고 있구나. 다행이야, 진짜. 뭔가 이 순간 자기도 진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순간을 임하려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뭔가 그 진지한 모습에 제가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. 진짜 결혼해서?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그건 모르는 거죠, 그거는. 사람 일이라는 거. 가상 결혼. 가상 남편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1이랑 5위만 찍어. 1이랑 5위만 걸어. 동시에? 누가 1인지 5인지. 누가 1인지 5인지 말은 안 하고. 1위, 5위를 찍으면 되죠. 그냥 동시에 딱 손가락도 찍고. 하나. 둘. 셋. 셋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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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데. 왜 애매해? 랄랄 님께서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사는 서태훈이라고 했어. 저는 서태훈 님. 잘생겼네. 서태훈 님. 너무 재밌어요. 얘기하지 말라니까. 얘기하지 말라니까. 얘기하지 말라니까. 너무 웃길 것 같아요. 저는 그분이 급발진하는 거랑 표정이랑 너무 제 웃음 코드랑 잘 맞아요. 야, 나였으면 완전 푹 빠졌겠구나. 근데 이쁘신데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굉장히 저랑 좀 공감대가 있더라고요. 저도 약간 좀 잘생겼는데 좀 그런 스타일이라. 잘생겼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. 잘 가. 나를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이여. 안녕. 안녕하십니까? 뭐야. 뭐야? 蘇빈illo였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